3월 12일 포항과의 경기 1매치 남가은에게 패한 바가 있습니다 강타 이미 좋은 선수이거든요 하지만은 김하은의 서비스 김하은 공격 자세 팔을 쭉 뻗고 살려냅니다 김하은 그렇죠 김하은 선수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하회전석 커트를 많이 롱초복해야 하고 그런 자세를 좀 잡거든요 그런데 이다경 선수는 언제 공격을 할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자세 잡고 공격을 할지 예측하기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렇죠 김하은 김하은 선수가 마음껏 지금 공격을 펼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거워요 예 그렇죠 쏙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하은이 테이블에 붙어 있습니다 이다경 젤면 패스 부터 izable 스피리라우 살려냈고 공격 그대로 기마흐 투컷 올립니다 보핸드 기마흐 보핸드 강타 연타 받아주는 이다경 찬스 다 보내지 않습니다 허 switches 꼬드맨 트와 속 금방 승리 정오歓 쫄깃 공격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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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전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요 어 받아줬어요 예 흐트러짐이 없는 이다경 자 김아은 계속해서 포핸드 양소수 거리 좁힙니다 어어 백핸드 공이네요 경흠 고렴 고렴 어느정도 평子 와 고려 러프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김하원 선수인데요 포엔탑스핀 양선시청은 7승전승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하원 사려냈고 접근 중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강타 네 그렇습니다 볼을 좀 아끼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 타고 넘어가는 이다경의 공입니다 김하은 힘을 실어 봅니다 공세 펼치는 이다경 밀포스 볼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가 이걸 해낸다면 정말 큰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